완즈 지팡이인 스텝에 더 가깝게 묘사되곤 합니다. 따라서 지팡이는 길이나 여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마법사의 지팡이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춰보면 지팡이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신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주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지팡이는 열정과 창의력을 나타내곤 합니다. 세상을 이루는 사원소라고 부르는 물, 불, 땅, 공기 중에서 지팡이는 주로 불에 비유되곤 하는데 단순하게는 지팡이를 구성하고 있는 나무로부터 불이 태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물질을 새로운 물질로 변화시키는 화학작용에서 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새롭고 창의적인 것을 추구하는 열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도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팡이는 수많은 가능성과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너무 자신의 의지가 강하여 성급하게 덤벼드는 것을 주의하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에도 이용하곤 합니다. 따라서 지팡이를 해석할 때에는 자신감이 넘쳐 무작정 달려들기보다는 적절한 때를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Cups 컵은 물을 담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컵은 정해진 모양이 없는 수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인지 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들을 상징하는 도구로 나타나곤 합니다. 기쁨, 행복, 슬픔과 같은 우리 내면에 있는 감정과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타냅니다. 또한 컵은 상징적으로 성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배라고 하면 포도주를 함께 나누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컵은 서로 간의 교류와 공감과 사랑 그리고 조화를 나타내어주게 됩니다. 컵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도구라서 그런지 사원소 중에서 물을 의미하곤 합니다. 물은 더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점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의 흐름을 나타내어주는 컵과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컵은 단순히 감정 자체를 나타낼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형체를 부여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컵은 종종 상상력과 직관력을 상징하게 되기도 합니다. 지팡이가 존재하는 것을 모아서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한다면 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존재를 만들어내는 힘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서 컵은 따뜻하고 행복한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로 이용되지만 쉽게 쓰러지고 상처받을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며 감정에 너무 치우쳐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컵의 공감과 조화의 힘은 많은 경우에 있어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주지만 공상에만 빠져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칼은 그 모양과 쓰임에 있어서 지팡이와 닮아 있습니다. 지팡이가 자신의 소망과 열정을 이루어주는 도구였듯이 칼도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나타납니다. 단지 지팡이가 하나의 물질을 새로운 물질로 화학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만해 칼은 물건을 자르고 베어버리는 물리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팡이가 필요한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데에 이용된다면 칼은 존재하는 장애물을 없애는 데 이용됩니다. 나무 지팡이가 불을 만들어내고 컵으로 물을 담아내는 데 반해 칼은 존재를 무로 되돌립니다. 그렇기에 칼은 4원소 중에 공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칼은 강력한 물리적인 힘의 도구이기 때문에 타로 카드에서는 오히려 칼을 사용하는 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칼을 잘못 휘두르면 돌이킬 수 없기에 칼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만큼 주변의 사실을 두루 살펴보고 명확한 논리를 바탕으로 확실한 결정을 내린 다음에 행동해야 합니다. 칼을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지식과 판단력이 필요하며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카로운 물리적 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균형을 중시하는 타로 카드의 성격을 잘 나타냅니다. 타로 카드에서 칼은 양날의 검으로 그려집니다. 칼은 잘 사용했을 때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칼의 카드가 다치고, 훔치고, 패배하고, 후회하는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힘에는 강한 책임이 뒤따른다고 했던가요? 칼을 만나게 된다면 이것으로 무엇을 없애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펜타클이라는 말 자체는 오망성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뿔이 다섯 개 달린 별표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마녀가 소환에 사용하는 마법진에 이용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환의 마법진은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의 힘을 끌어들여서 이용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이용하여 다른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기반이 되는 물질이 있어야 할 텐데 펜타클은 그때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줍니다. 타로카드에서의 펜타클은 일반적으로 노란색 동전으로 그려집니다. 동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사서 이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또는 내가 열심히 일한 다음에 얻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다른 상징들이 소망과 감정과 의지를 나타내었다면 이번 상징은 그 결과물로 얻어지는 물질적인 보상을 나타냅니다. 말 그대로 돈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과 안정과 같은 마음속의 풍요로움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펜타클은 사원소 중에서 땅을 상징합니다. 내 중에서 유일하게 손으로 쥘 수 있는 물리적인 원소라는 점에서도 어울리지만 다른 모든 것들이 마음껏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준다는 점에서도 펜타클의 의미와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은 새로운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상태이지만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료만 잔뜩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조절하고 배분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이 더해져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혼자 차지하고 지키기 위해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더욱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okem.com 감사합니다.